다 준비됐으면 들어가주세요 네 갑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미에요 확실히 저희가 이거 응원법 아세요? 따라해주실 부분이 있는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래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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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희가 너무 빠른거 아니에요?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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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.R.A.B 내 맘속에 할 말이 많은데 왜 너만 보면 자꾸 사라지는 경치 손사탕 같아 너가 없어진다 이젠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넌 부끄러움이 많은지 아닌지 아니 진심이 아닌 건지 뭐 부족한 게 있는지 내게 말해줄래 G.R.A.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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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G.R.A.B